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소금 양파 소금 김치 감자 간장 양파 소금 물 소금 양파 양파 소금 양파 소금 양파 양파 간장 Wheat 고춧가루 오징어 먹는 갔다 참기름 가루 설탕 상추 생선을 담그고 소금 고추냉이. 바삭바삭 매콤한 고추 고추냉이 한입 온갖 고추 매콤하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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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맛있어.. 고춧가루 랍랍랍 너무 맛있다. 맛있어. 맛있어. 너무 맛있다. 고춧가루 소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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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맥주가 너무 고소해요. 맛있을 때 그치꼬치 bark이 좀 많아요. 주먹밥과 뱅뱅뱅 하하 한 입에 먹어야지 뱅뱅뱅뱅 너무 맛있다. 맛있다. 매운 감자 고추장도 오이크가 아주 맛있어요. 처음엔 고추냉이 떡볶이에서 먹으면 맛있고 맛있는데 뭐 하얀 수제에 찍어먹는다. 진짜 맛있다. 정말 맛있지만 맛있네요. 이렇게 먹으면 좋았다. 진짜 맛있다. 진짜 맛있다. 진짜 맛있다. 진짜 맛있다. 맛있어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